조금 미심쩍죠? 그렇죠 불편해요 뭔가 선수들 심리상태가 좀 불안해집니다 자 임정숙 선수의 첫 공격 득점 성공 두 대회 연속 결승이라는 상당히 어려운 일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임정숙 선수 정말 꾸준해요 약간은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큐를 세운다기보다는 좀 납작하게 테이블에 붙이는데요 좀 길어질 수 있어요 잘 해결했네요 큐를 세우지 않고 약간의 스피드로 각도를 만들었습니다 스피드를 사용해서 각도를 좀 짧게 만들어냈어요 그렇다고 뭐 속도를 너무 많이 살린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오히려 좀 더 많이 살렸더라면 저 코너 틈 사이로 빠질 수도 있었어요 네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감각이 잘 살아있다는 게 좀 인상적이네요 자 비껴치기 대대전 길게 파란 공 뒤쪽 공간도 넓어 보이는데요 자 일단 힘이 빠졌기 때문에 끝까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성공합니다 안 들어갔으면 아깝게 놓치고 뱅크샷까지 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PBA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시작하자마자 3연속 득점 자 일단 옆돌리기로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어 지금 비껴치기 대회전으로 좀 바꿨습니다 일단 파란 공이 지금 행단을 하면서 그 키스를 좀 생각을 하면서 지금 공격을 시도해야 돼요 짧게 비껴치기 대회전 각도 비슷해요 지금 파란 공 컨트롤하는 게 좋습니다 네 자 일단 키스가 아예 없는 배치로 보여요 네 약간 좀 자신감이 좀 떨어질 때는 이런 공도 약간 강하게 치면서 뒤에까지 한번 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죠 자 임정우 선수는 확실히 지금 퍼쿠션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네 요 전 공격은 비껴치기 대회전을 길게 네 이번에는 정확한 컨트롤로 짧게 와 상당히 보기 좋네요 자 원뱅크 넣어치기를 약간은 끌어서 시도하는 것 같아요 자 어느 정도 튕기게끔은 만들어졌고 자 끌렸어요 회전 회전 네 꽂힙니다 야 아 역시 원조 뱅크 퀸 네 자 저보다 좀 나이가 있었더라면 임정숙 선수도 저도 형님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유 당구에서는 나이가 무슨 소용이에요 그래도 저는 당구 선수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하하 아 멋진 공격을 성공시킬 때마다 터져 나오는 형님 네 권재리 캐스터가 처음 시작했죠 하하 저한텐 형님이 많아요 하하 첫 이닝에 벌써 여섯 점 몰아치고 있는 임정숙 선수 자 일단 옆돌리기 굉장히 좀 예민한 두께 이것도 득점이 된다고 하면 당공 배치도 괜찮아요 자 먼저 빠져나오긴 했고 짧게 가서 틈이 있지만 와 들어갑니다 아 첫 이닝부터 저희의 텐션이 올라가요 자세를 바로잡고 중계를 해야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1,2점 더 치면 일어나서 좀 경건한 마음으로 해설을 할겁니다 자 살짝 맞고 빠져나오면서 네 공 좋아졌죠? 자 일단은 하얀 공 뒤돌리기를 좀 얇은 두께로 내 공이 먼저 빠져나올 수 있는 컨트롤을 하는게 좀 좋아보이긴 하는데요 아 두꺼운 두께를 사용했습니다 밀고 지나가게끔 돌아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야 들어갑니다 자 지금 컨트롤이 잘 되고 있어요 네 자 두꺼운 두께도 두께미스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자 적당히 필요한 힘으로만 득점에 성공을 시켰고요 자 11점까지 3점 남았습니다 와 요번 공 먼저 빠져나오는 옆돌리기를 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파란 공 왼쪽이죠? 예 옆돌리기를 시도를 하는데 너무 강하게 쳤을 때는 쿠션이 가깝기 때문에 오히려 짧아질 수 있습니다 아 당점도 너무 낮추면 안돼요 왼쪽으로 가네요 네 당점을 살짝 올려줘야 됩니다 타임아웃 아 좋아요 타임아웃 있으니까 타임아웃 써야죠 네 자 일단 쿠션이 가까운 것만 잘 생각을 하면 됩니다 천만원이 눈앞이 눈앞에 아른거릴 때 이런 공 네 공에 온전히 집중을 해야 되는 공이 오는 건 차라리 좋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자 오히려 1적구가 더 빠르게 나가야 돼요 내공이 좀 늦게 진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확실히 끌리니까 네 네 자 속도감은 나쁘지 않습니다 약간 좀 기를 수도 있어요 꺾이고 회전량 안 길어요 들어갑니다 자 인났습니다 이제 일어났습니다 네 자 두 손을 모으고 네 저희 둘 다 지금 서서 네 경건하게 지금 일어났습니다 아 오해하지는 말아 주십시오 저희가 어느 한 선수를 이제 편파적으로 응원을 한다기보다 네 아 기록이 하나 나올 것 같으니까 그럼요 거기에 좀 집중을 하는 거죠 하지만 공을 두 개를 만들어야 되는 아 또 PD가 눈치 없이 이런 걸 뛰어놨어요 TS 챔프 퍼펙트 큐 예 하느닝의 0점에서 출발해서 자신의 모든 득점을 다 쏟아 부을 수 있으면 다 성공시키면 받을 수 있는 상금 자 키스가 안나고 들어갔어요 자 이제 10점 마지막 한점 아 하지만 지금까지 10점에 올라온 선수는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 공이 아 지금 마지막 공이 지금 뒤돌리게 나왔거든요 나오는데 너무 쉬운 공도 놓치는게 이 퍼펙트 큐 마지막 근데 약간은 조금 까다롭습니다 네 내공이 살짝 빠졌어요 자 일단은 얇은 두께로 회전장 조절이 잘 돼야 됩니다 자 뒤로 돌려치기 일단은 얇은 두께로 회전장 조절을 잘 해야 돼요 세트 포인트 오 괜찮아요 천만원이 임정수 딱 계좌에 들어갔다 나갔어요 아 야 임정수 선수가 약간은 지금 지금 두께는 어느정도 맞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지금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스트로크를 약간은 좀 빼놓은 느낌이 있어요 아 걱정이 너무 많았군요 하 이 천만원이 뭐라고 장기영 대표님께서 아 줄 수 있었는데 하면서 지갑을 다시 이제 주머니에 넣고 계실 것 같네요 아 아깝습니다 자 10대 0이 됐습니다 강지윤 선수 이거 뒤집으면 오 오 좋아요 들어갔어요 지금 강지윤 선수도 1이닝밖에 지금 못쳤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1, 6, 9의 그 어려운 추구 포메이션 그냥 한번 놓쳤다가 이렇게 됐는데 네 당황스럽죠 만약에 여기에서 퍼펙트 치면서 뒤집으면 레전드에요 저도 지금 그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면 아마 PBA 역사상 길이길이 남을 그런 영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자 일단 잘 끌어놨어요 지금부터 좋죠 예 좋습니다 맞아요 강지윤 선수도 지금 컨디션이 나쁘지 않거든요 그렇죠 석점 쳐서 따라 붙었고 임정숙 선수 마지막 한 점 앞돌리기 대회전 선택했는데 방향이 너무나도 순조로워 보입니다 틈만 아니면 세트가 끝났겠죠 틈틈도 뭐 아 이 마지막 1점이 전 이닝에 나왔어야 되는데 맞아요 예 네 자 지금 노란공 비껴치기를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요 네 아 지금 키스 있어요 지금 역돌리기는 그래도 키스는 없어 보이는데요 네 그래도 이쪽을 더 자신 있게 생각을 하고 있는 강지윤 선수 자 키스는 없고 자 키스는 없고 네 키스 잘 빼냈어요 네 공은 네 좋습니다 네 성공 그리고 다음 공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네 옆돌리기를 치기에는 저 틈 사이가 신경이 좀 많이 쓰였나 봅니다 지금 네 하지만 이 키스는 보이지만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고 그렇죠 좀 쳐왔던 좀 기억이 있었나 봐요 오른쪽 옆돌리기 맹렬한 회전으로 성공 연속 득점 자 시합할 때 방금 전 배치가 정말 힘들거든요 네 어떤 점에서 힘들단 말씀이실까요 정말 어깨가 좀 내 맘같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내공이 빠져있는 상태에서 약간은 좀 끌어줘야 되는데 그 끄는 느낌을 못 살려요 선수들이 게다가 이목잡구가 좀 떠있으니까 너무 끌려버리면 넘어갈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다보면 좀 밀리는 실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선수들이 밀려 들어가서 짧게 빠지는 맞아요 자 이번 뱅크샷은 들어갈까요 자 점점 짧게 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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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갑니다 과연 누가 퍼펙트 툴을 맞을 뻔했던 선수라고 생각을 할까요 강지훈 선수 지금 집중력이 정말 대단합니다 네 오히려 좀 1세트보다 배가 된 것 같아요 네 자 정말 어려운 뱅크샷 아 파란공 옆을 정말 날카롭게 지나갔어요 네 지금 힘한 배도 정말 좋았어요 자 한 번 더 자 퍼뱅크 파란공 오른쪽 비껴치기 형식으로 뱅크샷을 지도합니다 파란공 파란공 아 떼굴 떼굴 들어갑니다 아 정말 아슬아슬하게 들어갔네요 아 두 선수의 클라스가 느껴지네요 예 그리고 공이 붙었습니다 자 지금 가운데로 이동을 하는데 네 어 자 조금 전 이제 득점 상황이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대로 포쿠션 뱅크샷 비껴치기로 좀 두툼하게 맞는다 싶었는데 약간은 두꺼웠던 경향은 있었습니다 네 득점되고 붙었고 네 하지만 득점에는 지금 문제가 없었고요 네 강진우 선수가 떼달라고 했는데 떼게 되면 이제 5번 자리로 가는데 테이블 한가운데 네 근데 여기에 만약에 다른 공이 걸려있으면 6번 자리로 간다 이런 룰이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었거든요 하마터면 6번으로 갈 뻔했습니다 자 지금 뒤돌리기도 괜찮습니다 포지션도 생각할 수 있는 배치에요 자 1접구를 좀 어느 정도는 좀 이동을 시켜서 반대쪽으로 좀 나오게 만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하단을 치든지 속도를 살리든지 어떻게든 해야겠네요 그러면 네 지금 어우 좋은데요 네 여유롭게 돌아서 성공 총 11점까지 2점 남았습니다 연속 득점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하이런 현재 7점 1대 9에서 되돌리기로 반격을 시작하는 임정숙 선수 자 확률적으로 지금 옆돌리기보단 되돌리기가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네 자 이렇게 쳐도 뭐 키스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자신감이 있어요 선택을 잘해요 보면 네 네 네 넣어치기로 시도합니다 이번 세트에 세 번째 뱅크샷 1세트에도 이런 넣어치기 하아 치자마자 권재해 캐스터가 네 1세트에도 이런 넣어치기였지만 그때는 맞고 좀 끌림을 만들어야 되는 공이었잖아요 그.. 그렇죠 예 지금은 그거랑은 형태는 비슷해 보이지만 공의 모습은 좀 네 어 그런데 너무나 정확하네요 이 두 개의 원뱅크 넣어치기 네 많이 좀 쳐본 것 같아요 네 뱅크샷 들어가기 시작하면 임정숙 선수는 LPB 최강의 선수 중 한 명입니다 자 앞돌리기 자 방향 좋습니다 네 좋아요 2공이 들어가고 4연속 득점으로 5대9 3 저 을 선택을 했고요. 일단 안정감이 있습니다. 퍼 쿠션 혹은 쓰리쿠션이거든요. 당점이 지금 퍼 쿠션으로 시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 직접 붙혔네요. 바로 병기를 끝내는 강지은 선수. 완벽한 걸어치기였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얇게 맞았죠? 강하게 시도를 했거든요. 물론 이런 공도 얇게 치는 방법도 있고 두껍게 치는 방법도 있고 얇게 치지만 짧게 가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코스는 있을 것 같아요 연습을 좀 해왔던 것 같아요 1세트 약간 길었어요 지금 장치를 하고 나왔을 겁니다 짧을까요 맞을까요? 그렇죠 프로 선수라면 한 번 실수했을 때 다음에 좀 보정을 해서 나옵니다 위원님께서 1세트 때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강지훈 선수가 이제 놓쳤으니까 맞을 거다 저는 오히려 짧게 맞을 수도 있지 않냐 이랬는데 역시 전문가의 견해는 좀 다르네요 자 안 넘어가죠 감각이 좋아요 좋습니다 자 내공의 밀림 컨트롤 회전까지 뭐 정말 정확합니다 이런 게 흔히 이야기하는 시스템으로 일출이 일몰일다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저도 얘기는 들었어요 근데 이건 시스템만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엄청나게 많이 밀리는 코스였잖아요 근데 이 공은 시스템적으로 좀 가는 것보다는 스트롱 느낌으로 좀 가는 게 더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만큼 좋은 감각으로 계속 공격을 이어나가고 있는 강지훈 선수 옆돌리기 두꺼운 두께를 지금 이용할 것 같아요 자 키스를 정말 잘 제거를 했습니다 여기서도 키스 안 났고 아 좋네요 성공 자 지금 원쿠션에서 투쿠션으로 나오는 그 키스를 좀 배제한 게 가장 인상 깊네요 네 확실하게 이 두께로 빼내야겠다 네 근데 그 다음에도 키스는 좀 있었어요 네 아 정말 수준 높은 공격을 보여줬어요 네 네 비켜치기 앞서 비켜치기 아주 정확한 힘 조절로 성공한 기억이 있습니다 야 이건 그냥 들어가는데요 또 대단합니다 이번 대회 세 경기 에버리지가 다 1점대가 넘어갔다는 강지훈 선수 까딱 잘못하면 오히려 분리가 커져서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는 뒤로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안으로 빠질 수는 있어도 아 좋네요 아주 정확하네요 네 오늘 강지훈 선수의 3뱅크가 상당히 좋아요 그러게요 현재 강지훈 선수 3뱅크 9번 시도해서 5개 성공 자 지금 선택을 잘 바꿨습니다 이 선택 하나가 아마 세트를 좀 하나 따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었던 공격이었어요 부드럽게 성공합니다 지난 대회 크라운 혜태 지금이 크라운 혜태 LPBA 챔피언십이고 지난 대회 웰컴 저축은행 PBA 챔피언십 우승자 조건희 선수였잖아요 SK렌터카 다이렉트 선수고 강지훈 선수가 이제 같은 팀원의 우승의 흐름을 그럴 수 있죠 좀 이어받아서 이번 대회 계속 좋은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옆돌리기도 괜찮아요 두께를 어느정도 사용하면서 앞서 실수가 나왔던 옆돌리기 이번엔 문제없이 처리하면서 3세트 8이닝매나 11점 역시나 훌륭한 스코어입니다 자 지금 8이닝에 11점도 정말 잘 친건데 그렇죠 1이닝 1세트 2세트가 너무 잘 쳤기 때문에 네 지금 게임에버리지가 좀 떨어졌어요 네 떨어졌는데 1.667입니다 강지훈 선수는 옆돌리기 아 지금 스트로크이 거침이 없습니다 네 정말 깔끔하게 치네요 강지훈 선수의 시즌 4세트 승률은 33% 에버리지는 0.857 그런데 이번 시즌 4세트를 4경기밖에 안했기 때문에 데이터로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파란공 오른쪽으로 내공이 먼저 나갈 수 있는 두께 굉장히 얇은 두께예요 자 일단 두께는 가능했어요 네 네 좋네요 자 강지훈 선수의 페이스가 아 정말 무섭습니다 네 지금 뭐 그렇게 큰 장타는 나오지 않지만 계속해서 지금 두드리고 있어요 그렇죠 꾸준하게 3-3-5-5 치면 네 상대 선수에게는 굉장히 또 큰 부담이죠 맞아요 자 앞돌리기 대회전이 좋아 보입니다 일단 키스가 없거든요 앞돌리기를 쳤을 때 그렇죠 자신감있게 돌렸고 그렇다면 자 이거 득점 된 다음에 넣어 치기까지 만들 수 있을까요 노란공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틈이 좀 작아 보이네요 안되나요 네 위에서 본 화면에서 요정도면 현장에서는 일단 공 하나 정도는 들어갈 것 같기는 한데 딱 지금 방송 부스에서 딱 첫 틈이 잘 안보이네요 네 오히려 좀 좁기 때문에 내공은 밀릴 수 있어요 예 자 한 번 더 밀리면서 코너쪽으로 갈 수 있는데 옆돌리기로 가는 것 같기도 하고 넣어 치기인지 비껴치기의 회전 아닐까요 넣어 치기 넣어 치기네요 오 자 바운딩이 됐어요 코너를 향해 파란 공을 향해 옵니다 아 자 뱅크샷 하나 더 나오는데요 자 2팀 되면은 오 자 2고 4구로 따지면은 모이는 지금 시스템이죠 그렇죠 네 이대로 지금 뱅크샷 두 개 정도는 더 칠 수도 있어요 예전에 이런 연습을 많이 했거든요 예 자 이 공은 뭐 지금 노잉글리시로 투뱅크를 시도해도 되고요 되돌리기로 해도 되고 네 힘 조절만 되면 공은 이 형태에서 크게 안 벗어나서 잘만 치면 뱅크샷 세 개까지도 칠 수 있어요 자 네 됐어요 들어왔고 네 하아 지금 뱅크샷은 뜨지 않았지만 뒤돌리기가 가능해요 느리게 들어가는 방식으로 회전량을 좀 억제를 시켜서 칠 겁니다 네 예 딱 정석적인 네 그런 모습이군요 네 일단은 이게 가장 안전하거든요 네 네 2점 됐고 또 포지션 이 아 좋은 것 같다가 점점 안좋아지고 지금 비껴치기도 가능하고요 예 어 지금 파란 공을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바운딩을 시도하나요? 그리고 얇은 두께를 시도하나요 얇게 치고 나갈 것 같기도 하고 회전이 빠진 걸 보니 와아 바운딩을 시도해 바운딩을 시도하나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만만의 말씀이었네요 에버리지가 다시 굉장히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아 정말 내공이 빠진 상황에서 저 두께가 너무 간편하게 따지네요 뒤돌리기 형식으로 자 노란공을 약간 두꺼운 두께를 사용해서 키스를 빼낸 다음에 들어가면 되죠 여기서 와 너무나도 편안하게 성공시킵니다 벌써 매치 포인트인데요 자 지금 에버리지를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봤는데요 2점 지금 2점을 조금 넘겨서 여기서 한점 더 쳐도 2.273은 안됩니다 2.05 안되겠네요 2.059에 하이런 7점 자 지금 노란공 뒤돌리기 야 두께 좋아요 약해치고 나와서 이대로 마무리하는 강지은 선수 와 엄청난 경기입니다 아 오늘 진짜 두 선수의 경기력 자체가 남성 선수의 경기력을 좀 보는 것 같았고요 아 정말 수준이 많이 높아졌구나 네 라는 생각이 드네요 강지은 선수가 이번 시즌 가장 좋았던 가장 훌륭한 경기를 했던 게 바로 직전 게임이었어요 자 임정우 선수도 굉장히 웃으면서 네 칭찬을 해주고요 뭐 임정우 선수는 아쉽겠지만 이번 시즌 뭐 잘했거든요 네 아 마지막 공도 밝은 두께로 키스를 완전히 배제를 시켜놓고 네 강지은 선수의 이번 시즌 베스트 게임 에버리지가 1.667이었어요 네 그리고 강지은 선수의 기록을 쭉 살펴봐도 히점대를 쳤던 아 기록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자신의 PBA 최고 기록을 네 오늘 이 파이강에서 퍼펙트큐를 맞을 뻔한 상황을 극복하면서 새로 썼습니다 아 두 선수의 웃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습니다 예 네 하루 종일 종일 우표 추riad 우표